에어테이블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비해서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료예요 에어테이블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얘가 어떤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에어테이블 가격 정책을 영어로는 plan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pricing이라고도 하고요 저렇게 검색해 보면 에어테이블의 가격 정책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fre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현재 free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있고 프로가 있고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는 굉장히 비쌀 거고요 프리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pay annually가 있고 monthly가 있습니다 그래서 annually는 1년에 한 번씩 과금하는 것이고 pay monthly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게 한 번에 결제하는 거니까 더 쌉니다 그리고 월간으로 하면 좀 더 비싸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잘 지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base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가 뭐예요? 표들의 묶음이잖아요 베이스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records for base, 레코드가 뭐예요? 행입니다 즉 하나의 베이스에 넣을 수 있는 행이 기본적으로는 1200개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1200개를 넘어서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5000개를 넣을 수 있고 한 달에 1년에 20달러를 내면 아니죠 1년에 20달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20 곱하기 12를 해야 하죠 그러면 그만큼을 내게 되면 5만 건의 행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정말 많이 추가해야 된다면 에어테이블보다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낭패를 당하지 않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ttachment Space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별로 2GB까지는 무조건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프로 플러스 버전을 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GB까지 제공한다는 겁니다 Revision and Snapshot History라는 것은 에어테이블에 참 좋은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시계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클릭해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을 과거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 이후로 다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napshot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어떤 특정 작업을 여러분이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그 백업 기능이 Revision 그리고 Snapshot인데 기본적으로는 2주 동안 보관해 주는데 돈을 내면 더 많이 보관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격 정책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용량 이런 것들이 다른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 가격이 이렇습니다 유저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OpenTutorials Office라는 워크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는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근데 이게 워크스페이스의 협업자뿐만 아니라 어떤 표에 대한 협업자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친 협업자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플러스 버전을 쓰게 되면 10달러 곱하기 10명 해서 한 달에 100달러 꼴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어테이블은 공동 작업자들이 생기면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져요 그래서 에어테이블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서 에어테이블을 사용할지 말지를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에어테이블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OpenTutorials가 제공하는 링크로 들어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비싸거든요 이렇게 해서 에어테이블의 가격 정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너무 과도한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